최근 몇 달간 현지 동행보고 내용이 전부 가짜인 걸로 밝혀졌어요. 특별 감찰이 불가피한 상황이에요. 한 검사님은 하셔야 될 일입니다. 10명이 야차? 너 센터에서 보낸 프락트지. 너 전 특별 감찰관을 그렇게 불러? 이 바닥에선 정보 없으나 아무도 못해. 1명 39. 4조 이상. 심각한 외교적 혼란이 닥치죠. D7 소녀에 들어와 있나? 말이 로미스트지 사실은 일본 스파이. 공작 음모로는 아시아 치우지. 이 기재 이달로가. 콘도와 우리가 기사만을 바껴 놓고 전부 가시대로. 장호 시민 시대로. 정면돌파한다. 진짜 전쟁은 이제 시작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. 이거 봐야 될 것 같아요. 뭐지? 로미프하니 및은 의미가 내려가고 징후드가 넘어지게 되면 걘 죽은 목숨이나 똑같아요. 혹시 이 모든ikat衛이 되기 때문에 이런식으로 넘기고 당신의 책은 끝까지요. 그 rede까지 한번 가 보시죠. 부상호와 벨트 매야지